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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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공사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 보호마의 현장 가운데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3개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설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회당에서요.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자를 따로 세웠다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리고 서원에서 말씀 운동을 폈는데 2년 동안을 폈다. 그 뒤에 일어난 것은 굉장한 일이 일어났죠.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한 말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왜 소중한 거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없거나 하나가 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있는 레퍼런트들이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온 교회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런 걸 모를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영적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개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굉장한 응답이 일어나요. 자, 레퍼런트와 우리의 기준이 먼 거니까 이렇게 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저절로 응답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도 이게 되지 않고는 저절로 응답하지는 않거든요. 결국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복음과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이 아닌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는 말은 이 하늘에 대한 이 배경들,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 해당해서 소원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보면 이거 나오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가다라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각인뿔이 세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요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입니다. 여러분, 세계보금을 하는 게 아마 쉬운 단어지만 멀리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더욱이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까이 보여야 돼요. 이게 사실은 내 앞에 와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것이 내게 가까이 보이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 내게 있게 되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면 기도할 필요도 없죠. 안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도 없고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이 내게 와있다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거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본격적으로 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제자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또 했다는 게 기록에 나와요. 이랬더니 얼마나 큰 일이 났는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뭐를 24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이것부터 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게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두란 운동하기 전에 이것부터 했다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의 것이 나오죠. 크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미래의 것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산업인들이 모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모임 자체로 소중해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귀찮죠. 그러면 모임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 모임이 없다면 지금 전국 세계 교단이 그래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모임을 안 해버리면 별 표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게 그 다음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으로 넣는 일이에요. 유럽 갔다 우리 어제 늦게 도착했죠. 그래서 상임연 어른들 오늘 헤드워크에서 부산 내려오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행복한 얼굴 하더라고요. 안타까워해야 될 건데 다 너무 행복한 그런 얼굴 하더라고요. 농담이고 진담입니다만 실제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안 하면 그 다음에 끊어진다니까요. 지금 큰일 난 것이 미국 가보니까 똑똑한 아이들 너무 많아. 그런데 얘네들이요 실제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있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사단이 준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굉장히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바꿔줘야 되겠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유럽 가서 그래서 당신들 음악 전공하지 하고 있지 않냐. 사실 무슨 음악이냐. 사실은 중세 음악 아니냐. 중세 음악은 사단 문화야. 사실은 빨리 캐치하고 넘어섰어야 돼. 그런데 많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무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무식입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에게 눈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은퇴하기 전에 눈을 열어줘야 돼요. 또 여러분 돌아가실까 언젠가 하늘을 가셔야 돼요. 남은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올라오는 실력은 있다니깐요. 여러분보다 훨씬 언어도 잘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세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다니깐요. 가장 중요한 근본은 뿌리만 딱 놓치니까 문제가 오네요. 그 작업을 여기서 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이 멀리서 모여달라고 힘들기도 하고 아침에 시간도 그렇고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국 세계가 모이는 여러분 모임 자체가 후대를 살리는 발판이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디에서부터 왔나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가다락 방에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누린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성교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초대교회 시작했던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좀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안 되는 거 있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니아로 마게도니아 3차 전도행을 끝내면서 엄청난 역사 일어난 것이 이 두라노인데 두라노 이전에 오늘 이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게 어땠니까? 회당 서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다른 걸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운동으로 이 말씀 운동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당연히 이 축복을 여러분은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다. 여러분 이거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마땅하니다. 정말 이번에 유럽을 갔다 갔다 렘들 보니까요 전에도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산업인들이 움직인 그게 렘넘넘트들이 거의 죽고 사는 상황이 돼요. 어떤 렘넘넘트들은 아무 도와준도 교회도 혼자 있는 렘넘들 얘네들이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듣고 이런 모임이 있다 하니까 그게 오려고 아이들이 그 길을 서고 모이드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는 너무 낙지한 날짜가 안 맞아서 유럽이 부활 지키는 지역마다 다르더만요. 안타까운 게 모든 날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도 보아라. 로마 로마에서도 정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나와 줬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 결국은 우리는 렘넌트들 어떻게 뭘 내게 있는 걸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 응답을 이걸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과 여러분들이 정말 도와줄 수 없는 곳에 가 있는 렘넌들 많아요. 그렇죠. 심지어 렘넌트들 과 새가족도 신자들은 굉장한 갈등 속에서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렘넌트들은 위기를 만나가지고 무너져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에요. 자 그때 여러분이 이게 무슨 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큰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혹시 위기 가운데 있냐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너의 현장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참 평안 있다가 없어질 불안한 것 말고 참 능력 또 세상 것은 늘 변합니다. 그런 것 말고 참 응답 이걸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답이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문제는 축복의 답이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답이 있다. 이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걸 합쳐서 매일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고 우리 랩런 전달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작은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소중한 사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주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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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